소비 패밀리즈의 소비생활 팁 60대 보험 저축성 보험 상품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어머니 어헝 그래요? 솔기 보험 가입 15개월 후 보장성 보험이라니 뭐지? 분명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는데 왜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죠? 보험허법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크으으으 그치 그치 납입한 보험료 돌려줘 크으으으으으 크으으으으